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이름을 입력하면 사과 열매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는 식이죠. 작성 중인 게시글 안에 특정 글자를 찾는 맞춤법 검사기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작성자와 게시글 제목을 찾는 게시판 검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커머스 사이트의 상품 검색 윈도우 OS 내부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파일 검색기 3개의 웹사이트들을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 이런 키워드 기반의 결과 찾기가 검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스템은 단계별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아주 원시적인 검색 시스템입니다. 입력된 키워드와 100% 똑같은 내용이 들어간 결과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유사도 개념이 들어간 검색 시스템입니다.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입력된 키워드와 연관성이 있는 결과도 함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인기도 개념이 들어간 검색 시스템입니다. 검색하기 전에 인기 있는 검색 키워드를 노출하며 검색 결과에서도 연관있는 인기 컨텐츠를 함께 보여줍니다.